지금의 엘리아 때처럼 지금은 엘리아 때처럼 진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 더 실시오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예수님, 주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육천생과 기금과 빛밭 팔랑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이하라 주의 몰아주니 흐름 타시고 나빨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눈에 계해니 시원에서 구원이냐 돌아주니 흐름 타시고 나빨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눈에 계해니 시원에서 구원이냐 아멘 아멘 또 에스게레 또 에스게레 또 에스게레 활삭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타위 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또 소셜 때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 여정에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여 주 말씀을 선고하니 다 주니 흐름 타시고 나빨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눈에 계해니 시원에서 구원이냐 또 시원에서 구원이냐 돌아주니 흐름 타시고 나빨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눈에 계해니 시원에서 구원이냐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빨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눈에 계해니 시원에서 구원이냐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빨을 때에 다시 오시네 가슴을 때에 다시 오시네 가슴을 때에 다시 오시네 시원에서 구원이냐 가슴을 때에 다시 오시네 가슴을 때에 다시 오시네 가슴을 때에 다시 오시네 가슴을 때에 다시 오시네 고원이냐 시원에서 구원이냐 가슴을 때에 다시 오시네 가슴을 때에 다시 오시네 소프트, 소프트, 소프트